옆에 또 누가 누워 계시네요 리클라이너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허리한 양말을 신으시고 누워서 영화관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발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계셔서 발마사지를 못하잖아요 원래 남편분한테 발마사지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아 뭐 돈 잘 벌어오면 언제든지 아 진짜요? 그럼요 3년에 한 번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88평 집을 보고 본인의 집을 보고 어머님의 집을 또 한 번 가보는 거죠 네 맞아요 어머님 집은 육관지에 있습니다 네 건너서 가야 돼요 네 육관지로 가려면 뭐 브릿지를 하나 건너면 된다는데 거기는 이제 몇 평 집입니까? 거기는 78평이에요 78평이요? 네 아 만만치 않은 집이네요 거기도 복층 타입인데 좀 구조가 많이 달라서 아 진짜요? 근데 여기가 지을 때 이제 구조를 전부 다 일부러 다 다르게 했대요 일본 디자이너가 요새 집들이 전부 다 회계라 돼 있으니까 이런 집 구경해보면 참 재밌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지 하나 비슷하게 구매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영화 보는 데인데 아 맞네 스크린이 있네요 네 주민들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애들 영화도 틀어주고 했을 거 같아요 한 번도 안 틀어줬어요 아 맞아요? 형식적으로 있는 공간이구나 네 뭐 무슨 경기 같은 거 하면 한 번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만한 건 없었나 봐요 아 아파트가 키가 작으니까요 청소가 낮으니까 좀 리조트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많아요 저는 부진이 넓은데 5층이나 10층이 제일 높으니까 6단지는 3대가 넘고 3대 1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2.5대 1 정도 아 주차 공간 진짜 주차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 3대까지 무료죠? 3대까지 무료 좀 연식이 오래된 사나무들 같아요 저기가 뭔지 아세요? 어떤 거요? 저 유리 저 엘리베이터 아닌가요? 아닙니다 나비 키우는 데였대요 진짜요? 네네 아 온실 같은 그런 건가봐요 네 그런 거요 전 당연히 지하철 저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일 줄 알았어요 이제 이 자리 하나 건너시면 6단지예요 네 브릿지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 위에 이렇게 골프장이 있습니다 퍼팅 연습장 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진짜 실제로 하시는 분 있습니까? 네네 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퍼팅 연습 잘 된다던데요 아 그렇구나 아 요즘 아파트에는 볼 수 없는 골프장이 단지 안에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고풍경 아파트입니다 네 고풍경 아파트 네 그 당시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 분양가가 근데 이제 부도가 나서 할인 분양을 해서 그랬는데 맞습니다 아직 그 원 분양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련이 그렇구나 아마 분양가가 높았던 거는 워낙에 고급 타겟으로 만들었고 또 내장재들이 장난 아니니깐요 그래서 하루빨리 분양가에 도달하길 바라며 예 여기도 똑같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그죠 창문이 그냥 창문 어머무시합니다 보면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동네가 진짜 조용하네요 고요합니다 원래 사람들 많이 안 날아서 5층밖에 안 돼서 5층밖에 안 되고 물론 오늘 평일 낮이긴 하니 오늘 새가 넘았네요 주민사로 새가 넘어졌네요 주민사로 새가 넘어졌네요 그러네요 문이 열네 장관에 있네요 엘크루 볼로션 6단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여기 신발 벗는 곳이 여기고요 이렇게 기업자로 들어가게 돼서 또 니은자로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구조가 독특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와 유리 파티션하고 이렇게 중문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 나오고 이쪽이 남향이다 네 남향이 있고 베란다 네 남향과 베란다가 있고 이렇게 지금 와 이거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다 보니까 앤티크한 소품들과 가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부엌 바로 주방네가 다 연결되는데 바로 전문에 보이는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이고요 네 와 진짜 아까하고 아까 봤던 그 집하고는 또 다르네요 네 구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네 다르게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개죠? 한 8개 정도? 9개 정도 되는데 아까 그가 또 비슷한 거 같거든요 지금 여기 막 보니까 이상한 막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막 조명도 멋있게 발려있고 대단합니다 여기 방 두 개랑 여기 화장실 이쪽에 있어요 아 화장실하고 방 두 개 있는 거고요 네 방 한번 보시겠어요? 아 그럴까요? 네 네 여기는 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여기 좀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하시나봐요 이렇게 있고 이쪽도 방과 화장실이 있는 거죠 네네 화장실은 그냥 기본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 올라가 볼까요? 자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요 왼쪽으로 가니까 마치 거실과 같은 그런 공간도 나오네요 네 네 하여튼 충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요 여기 아까 그 집보다 충고가 더 높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?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이제 3단으로 해서 와 참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머니께서 피아노 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네 차 마시고 다 가시는 네 네네 아까 전에는 영화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맞죠? 음악 감상할 수 있게끔 해놓고 원래 여기 벽에 보면 음악 스피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해놨거든요 음 그렇구나 와 진짜 멋집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? 앞으로 가면은 또 아까 88평양 집에서 봤듯이 빌트인으로 된 주방 가전들이 있습니다 뭐 오븐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안방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안방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계시는 곳이라서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또 큰 복도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는 방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네 중간에 화장실 하나가 있고 네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옷방 네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뒤에는 전부 붓박이다 전체가 붓박이 잠깐 지금 제 등 뒤에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지금 조명 밑으로 가구들이 있는데 전부 붓박이입니다 네 붓박이장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수확을 엄청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목피가 나오네요 동물 애호가 될치라는 거 뭐 목피가 막 몇 버려요 바로 막 목피가 나와버리래요 그냥 다섯 바르네 네 짱스럽네 네 여기가 이제 다시 방만하다 제일 끝쪽 방 네 강아지가 여기 있네요 목 엄청 놀랐네 태광님 때문에 지금 강아지 네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네 닭솥은 착해요 네 아 그러네요 들어가 있어 안방욕실 네 안방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욕조가 엄청 크네요 진짜로 큰 욕조가 딸려있는 그런 안방욕실이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보여드렸고 안방 안에는 이렇게 방 속에 방이 있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쪽도 여기 지하로 들어가는데 다용도실하고 지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하를 우리가 안 가봤네요 네 지하 안가고 카메라 끌뻔했네 네 지하 지하 알았다 알아서 모델을 하시도록 네 여기 지금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을 있고요 제가 알아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탁실 신비로운 문 엄청 큰데 네 안에 들어가면 엄청 커요? 복층 밑이 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복층 크기만큼 항상 지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을 열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을지 상상이 잘 안돼요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? 네 열어보십시오 아 이런게 있구나 우와 창고로 쓰세요 네 그니까 층구만 낮다 뿐이지 진짜 커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좀 서늘하죠 담금주 같은 거 그러네요 예 좋은 숙성실 같습니다 꼭 아 지하실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그냥 허리 굽히고 가야 되니까 숨이 막 차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다니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엘크루 블루오션 78평형집도 한번 같이 보여드려봤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